변상욱의 기자수점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도 사회적 분노를 또 떠올릴만한 일인데 어떤 거 가지고 오셨길래요. 재벌가의 어린 자녀들이 속속 억대 부자로 등극하고 있다라는 소식 어린이날 특집기사로 전해졌죠. 맞아요. 어린이날 이런 특집기사가 있습니다. 재벌, 준재벌 부자들의 대물림이 1대, 2대, 3대에서 4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들이 번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 증여 또는 아버지 어머니의 현금 지원으로 주식, 부동산 사서 불린 돈들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그늘들이 얽혀 있습니다. 빈부격차. 어느 나라나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더 부글부글 속이 끓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미국하고 스웨덴이 선진국가이고 복지국가이지만 계층 간의 자산불균형이나 불평등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스웨덴이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답답하고 속이 부글부글거리나.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쪽에는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비율이 훨씬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라. 미국의 400대 부호 중에 70%는 자기 스스로 돈을 번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개인 재산 1조 원을 넘는 부자 25명 중에 19명은 재벌 후손입니다. 미국의 400대 부호 중 70%가 자수성가 이거하고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기억나시죠? 재산의 대부분인 370억 달러. 당시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4조 원이었습니다. 기부했잖아요. 자산재단에 기부했어요. 그 아들 피터 버핏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미친 짓이죠. 자식이.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라 자식이 한 말이. 아니 자식이. 그 돈을 왜 나한테 물려줍니까? 미친 짓이죠. 이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혼자 힘으로 나중에 공부해서 음악가가 됐습니다. 음악가가요? 그러니까 그때 피터 버핏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부를 물려주는 것은 젊은이의 야망을 좁먹고 열정을 고갈시키며 자기 길을 찾는 중대한 모험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아주 나쁜 짓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우리 재벌들한테는 벌어지지 않는 일인가? 그건 재벌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가 있었고요. 한국전쟁으로 지배계급이나 상류층이 갑자기 다 무너져버렸어요. 이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정치사회 경제에서 새롭게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 주류세력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몸부림쳐서 얻은 이 맛본 기득권을 확실하게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일단 대대선선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으려고 그러는 거고 또 가족 내에 일제 지배와 전쟁을 겪은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독재와 산업화를 겪은 아버지도 계시고 외환위기를 겪은 아들, 딸도 함께 모여 삽니다. 남들은 이게 100년, 200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는 한 30년, 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근대화 과정에 따른 시민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걸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또 가진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고 배울만한 시간도 없었던 것이고 기회가 없었죠. 거기에 식민지, 전쟁, 권위주의, 통치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는 땀 흘릴 만큼 성공하는 기회가 열려 있지 않구나라는 걸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믿을 건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똘똘 뭉치게 됐고 가족끼리 챙기고 물려주게 되고 이런 거겠죠. 그런데 세습이 재산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습이 재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더 있나요? 대기업에 가면 직원도 신분이 엄연히 다릅니다. 오너 자식이 있고 임원들의 자식, 대주주의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현대판 음소제도라고 하죠. 임원 자녀 우대 프로그램이라는 게 삼성에도 있고 현대에도 있고 있습니다. 노조도 여기에 독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외 유학, 연수, 승진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의사면 다 의사가 아닙니다. 부모나 처갓집에서 병원 차려준 의사가 있고 죽어라고 뛰어봤자 월세하고 입주비 이런 거 세금 내기도 빠듯한 의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로스쿨 졸업하고 로펌에 가서 변호사가 된다? 이것도 다릅니다. 로펌을 움직이려면 대기업의 돈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기업의 임원 자녀라든가 권력자의 자녀는 로펌에서도 우대를 합니다. 성골입니까? 성골이죠.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월소득이 100만 원 많으면 자녀의 토익 점수가 16점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기관리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거 심각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아무튼 국어는 2.2단계 올라가고 수학은 1.9단계 올라가고 토익 점수는 16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재산의 세습은 신분의 세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기득권 세력의 특권 세습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통계청 조사에서 보니까요.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면서 60%는 어림도 없다고 대답했고요. 또 43%가 우리 자식도 어림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죠. 이게 70%가 되고 80%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습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습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가족에게 분배하는 게 있고요. 재산으로 얻는 사회의 지배 권력 힘을 가족에게 넘겨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이 드러내는 욕망 중에 정복욕이 있을 수 있고 독점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 죽으면 다 끝인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걸 갖다 내 아들한테 물지면 저 귀여운 손자한테도 넘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네요. 기업 총수가 내가 30년 전에 뽑은 저 젊은 신입사원 저 사원한테 이 회사를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공부는 못하지만 말썽만 부리지만 내 아들놈한테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배욕이나 독점욕도 세습이 없어지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욕망의 뿌리를 잘라줘야 될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요? 여기서 다시 교회 얘기로 돌아옵니까? 종교와 신앙에서 이런 욕망의 뿌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교회가 세습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사실 기업과 권력은 자기들 게 아닙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 지분율이 얼마냐? 0.95%입니다. 0.95% 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세습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워렌 보핏 대단하네요.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편성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